영주의 동양대학교가 내년부터 4개 학과를 영주 캠퍼스에서 경기도 동두천 캠퍼스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양대 신입생 정원은 이제 영주보다 동두천 캠퍼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대학 측은 영주 캠퍼스를 철도 중심으로 특성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던 영주 캠퍼스를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도은 기자가 전합니다. 영주의 동양대학교가 경기도 동두천시의 제2 캠퍼스를 개교한 건 지난 2016년. 이 당시 동양대 전체 신입생 입학 정원은 1,100명이었습니다. 영주의 700명, 동두천 캠퍼스에는 400명이 각각 배정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역전됩니다. 동양대학교는 영주 캠퍼스의 몫인 150여 명을 내년부터는 수도권인 동두천 캠퍼스에서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교인 영주 캠퍼스에는 철도대학을 비롯한 11개 학과만이 남습니다. 그 결과 모집 정원은 천여 명 그대로지만, 약 5대 5 비율이던 영주와 동두천 캠퍼스의 입학 정원 비율이 4대 6으로 동두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부 전공별로 경찰 범죄 심리학과, 유아교육과 등 4개 학과에 모두 155명이 동두천으로 이동하는데, 영주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인기 학과로 꼽히던 전공들입니다. 지방대학 정원을 수도권 캠퍼스로 이전하는 건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금지되어 왔는데, 미군 반환기지에 설립된 동량대 동두천 캠퍼스 등 4개 대학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서, 지난 4월 교육부가 4개 학교의 정원 이동을 모두 승인한 겁니다. 동량대는 영주 캠퍼스를 철도 특성화 캠퍼스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료는 철도대학과 베어링 관련 학과, 그리고 간호화 관련 학과들이 여기서 특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도대학과 베어링 대학은 영주가 갖고 있는 베어링 산업 기반들이 있고요. 하지만 영주시는 학교와 사전 논의도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주시는 지역 대학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30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동량대 주변 상인들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동량대는 내년도 입시 이후로 추가적인 정원 이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영주 캠퍼스의 신입생 충원이 크게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량대가 영주 캠퍼스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